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완벽한 선택, 달성군 공장 창고 매각 소식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에서는 꾸준한 활동과 실적, 인근 부동산과의 공동중계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군 농공업 금포로에 위치한 공장 창고 매각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매물은 달성군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종걸린 제조용도로 사용가는 깔끔하고 도로상태가 좋은 공장 창고입니다. 섬유, 이불, 기계, 물류, 유통자대 등 다양한 업종에 추천드린 매물로 공장용지 213평에 건물은 100평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일반 철골조 구조로 창고 8.3m에 크레인 5톤을 갖추고 있어 기계제품의 제조 및 가공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향으로 위치해 있어 자국 환경이 쾌적하며 주차공간도 5대 이상 확보되어 있어 방문 고객 및 직원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는 11억이며 입주 가능인은 3개월 내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기회는 늘 준비되자인 편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 매력적인 공장 창고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달성군청 인근 2종걸린 제조용도에 깔끔하고 크레인이 5톤이 있는 공장 창고 메가건으로 소재지는 대구 달성군 농공업 금포리입니다. 공장용지 213평에 건축물은 99평이고 주차는 5대 이상 가능합니다. 창고는 8.3메다에 매도가는 11억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